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버블건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방세제에 물을 섞어서 빨대로 비눗방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비눗방울을 만드는 것도 완전 첨단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버블건을 보면 아이들이 딱 좋아하게 생겼죠 뭔가 엄청난 버블이 나올 것 같은 모양인데요 이 제품 이름이 바주카인데 소형 바주카포 느낌이 납니다 앞쪽을 보면 69개의 버블홀이 있고 버블건을 작동하면 LED 불빛이 아주 화려하게 켜집니다 조금 어두울 때 사용하면 비눗방울에 LED 불빛이 반사돼서 아주 화려한 느낌을 만들어주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충전 배터리를 연결하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이 배터리는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이 조금 원초적인 날것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여러 번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죠 이 제품은 휴대용 선풍기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블건 내부에 있는 대형 프로펠러에서 만들어진 바람이 비눗방울을 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아주 대박이죠 그럼 이제 비눗방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비눗물이 제품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흘리 elder Slavs hobฟ 급돼 시립 우한 아 오셈 이쪽으로 와서 찍어 정의이지 awake 아 근데 크게는 아니고 자잘하게 많이 나오는 거네 뭐야 벌써 철수해? 아니 몇 번 더 찍어야지 부끄러워 철수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